털도르 제일 맘에 안 드는 적 틀렸어도 맞은 히히히 몸이 너무 커가지고 플래너 써도 맞은게 너무 빈번해 와 헬기 타줬습니다 울틴 장애한테 죽어버렸습니다 사라있는거 아니야? 아니 더 근처에 왕해지지 않습니까 음 근데 또 플래너 써는데 또 맞았어 위치가 안되네 아 브라보 1 거점 뒤 아 전 탱크인데 알파 1 방향에서 날아왔는데 스틱거에요 스틱거 와 근데 여기까지다 뭐 방금 아까 전에 뒤졌던 마크 유저가 예 마크가 숫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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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크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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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전의 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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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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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. 그니까 그 옆에서 계속 대군 둘이서 쏘고 있단 말이야. 다 공병으로. 이거 솔직히 너가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이걸 왜 내가 잡고 있는 건지 모르겠구나. 앗! 마지막이 지워졌다. 2번째! 2번째, Judge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스팅은 옥상에 있다 엘파원 이 스팅은 옥상에 있다 이 스팅은 옥상에 있다 이 스팅은 옥상에 있다 어 뭐야 3명을 잡았는데 4명 있네 방금 더 있네 막혔나왔다 저거 에이스 벚꽃이 탱크가 때려주겠지? 어? 칸드 때렸는데? 아냐 포 한 번 맞췄어 땅에 맞았나? 아이고 대전차질에 터졌네 우리 탱크 거점이 없으니까 얘들이 막 알파에 다 있네 애를 다 몰아붙였어 알파적으로 이리 와우 이리 와우 정상적이 없음 아구 지금 퇴근 정상적이 없음 오 우리 알파원도 빌려보셨어? 예쁘라고 맞아. 알파원 지붕 쪽에 좀 많이 맞나? 어쩌냈는데? 아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앗 에콘은 뺏긴다. 아 그러겠다. 와 드디어 히켓수도 이렇게 비슷비슷해졌어. 그러네? 갑자기 역전 됐네? 딱 내가 말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좀 밀리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포위선멸이지? 탱크 잡은거야? 탱크 잡은 거야? 탱크 mark 노트륨이 오오오 났네 오오오 잘생겼다 이쁘게 되었고